10년 15호만을 쏘아올라성 오늘 앞뒤는 경기 부모이셨는데요 쏘아올라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기하는데 이겨낸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은성 선수에게도 기운을 각팔 한 번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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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인들과 함께 이렇게까지 땅을 위해서 응원해준 팬분들께 많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동원해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야구단 많이 오셔서 응원 계속해 주면 저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참석하셔서 너무 많이 계신 분들 말고 오늘 방송 오늘 아침에 시간을 더 많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 더 큰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많이 잠시 후에 참석하셔서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셔서 마지막 만나볼 우리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수에게도 여러분들 힘찬 악수와 함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한 번 받아서 짜자자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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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둘에게 방송에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소사함을 화이팅! 소사 화이팅!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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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 가자!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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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는 이제 골이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소리가 더 커지면 우리 선수가 더 힘이 날테니까 형수는 더 큰 목소리로 부끄러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소세선 중에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호줏 자, 지금 아삭병 아가노동의 계단에 계시는데 조금 더 많고 계시는데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다같이, 목소리 한 번 더 어서 가볼까요? 오늘 마지막 수은 선수를 이제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면 수은 선수의 수은선수입니다. 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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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선 선수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를, 역시였습니다. 오늘 명품 빛을 보여줬는데 오늘의 승리석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어메이징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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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타일을 많이 던졌어요. 그게 아주 닥힘이 많은데 도움이 되었고요. 아주 어메이징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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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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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우리 소사 선수는 정말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소사 선수만의 컨디션, 뮤직 비결이 있다면 또 어떻게 있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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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